모든 판단에서 항상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분란에 대해서 실시비비를 갈릴 때 대부분은 3자 대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서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해서 간단한 주의 정도만 주고 서로 화해하게끔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뉴스 같은 곳에서 가끔 보듯이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해자임에도 당당하게 지내고 또 피해자 학생이나 교사는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와 같은 곳에서도 그러한데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10중 8구는 올바른 판단과 또 정의로운 어떤 심판을 내리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재판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물론 재판의 공정성이나 또 진실된 증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단 오늘 본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자문 전체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행여나 재산에 많고 적음을 따라 또는 권력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판결이 굽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판을 하고 법이 집행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사회적 공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정자로 세워져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국가라 하더라도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법부의 공정성이 확보되는가 가장 먼저 낯을 보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재판할 상대와의 어떤 친분이나 또는 이외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재판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공의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대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행여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법원 앞에 눈을 가리고 평행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더러 옳다한다라는 것은 재판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또는 변호사의 실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분명히 죄인임을 확신해도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놓아주었다가 증거를 더 모아서 항소를 하던지 해야 되겠지만 엄연히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엔 국가지설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라는 것은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고대 근동에서 또 신뢰와 예정 또 두려움과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는 그런 재판관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재판관에게만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또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18절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상대를 해치거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서 위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개명에서 9번째 개명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자칫 잘못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이 법정을 신성시 또 거룩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위증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복수라고도 하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이렇게 정확히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갚아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인데 그것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거나 갚아주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말미에 보면 가인을 위한 벌은 7배이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복수의 정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감정이 격앙돼서 추가적인 보복을 하는 것으로 인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되어지도록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조차 하지 말도록 건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심판과 복수는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구절들은 전부 재판과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준비와 역할을 갖춘 뒤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울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앞서서는 그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서는 게으른 자의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거친 덤불로 뒤덮여 있고 돌담마저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농경사회였습니다. 또한 주된 음료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를 담가서 그것을 마시는 그런 포도주가 주된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만큼의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불성실하고 신뢰도가 낮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게으르게 된 이유와 또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풍성한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이 부여하고 풍성한 가정과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보탬이 되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흔들림 없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논박과 또 포도원처럼 되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의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에만 관심 갖고 근심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에 따라 주님 영광 드러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